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범죄 수법이 날로 복잡해지면서 수사기관의 전문 인력 몸값이 높아지고 있지만 검찰은 인력을 보충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인력만저도 민간에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문정권의 검찰개혁과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이번에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회계 전문 수사관은 최대 15명에서 현재는 한자리 수준까지도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는 신외관법의 시행으로 회계사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고 현재 회계사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억소리가 나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4대 회계법인은 올해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이 1100명보다도 많은 1300명을 뽑으면서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형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계사 A씨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은 억소리나는 연봉을 주고 워라벨도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반면에 검찰 수사관은 박봉의 야근도 잦아서 사명감만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외관법 시행 이후에 검찰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회계 전문 수사관을 검찰 주사보로 채용을 하려다가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재공고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최근에 금융권의 횡령 범죄라든가 다단계 사기 범죄 등이 폭증하고 있지만 회계 전문 수사관의 부족으로 수사 대응조차도 힘든 상황이고 회계 전문 수사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범죄 수익 환수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범죄 수익이라든가 벌금 등을 받아내는 집행실무는 대부분 검찰 수사관들이 맡고 있는 상황이고 범죄 수익 환수 공인 전문 수사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국고 손실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원 판결로 확정이 된 추징액은 매년 늘고 있어가지고 2016년에는 26조 787억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30조 9,557억원으로 늘었지만 현재 환수 금액은 1000억원 수준에 그쳐가지고 집행률이 0.5%밖에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환수율이 낮은 데에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수법이 진화되고 있고 명의신탁이라든가 대포통장, 차명계좌 등은 기본이고 해외로 돈을 빼들리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수법이 진화하는 속도에 비해서 전문 수사관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가지고 수사 전문성은 오히려 퇴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회계 전문 수사관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범죄나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 수사를 담당하는 공인 전문 수사관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해 기준으로 디지털 공인 전문 수사관은 33명이었고 정보 IT 전문 수사관은 1명에 불과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며 부정 경쟁 및 기술 유출 수사관 1명 공정거래와 환경 분야는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에서 전문가를 채용할 정도면 민간에서도 탐을 내는 인재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월급과 조직 문화로는 경쟁 자체가 어렵고 특히나 대기업이라든가 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 연봉 인상 경쟁까지 하면서 IT 전문 인력을 흡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월 200에서 300만원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검찰에 들어올 사람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정치권에서 워낙 검찰 자체를 악마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재들이 검찰 조직에 남아있거나 옛날처럼 검찰 조직에는 더 이상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원래 엘리트 공무원 조직일수록 사명감이라든가 프라이드를 중요시하고 자긍심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조직에 남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하는데 문정권 5년 동안 사실 검찰을 거의 악마화했으며 또 제대로 수사도 할 수 없도록 하도 유린을 해놓아가지고 검찰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 개혁을 가장 앞에 서가지고 외쳤던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검수 한방에 이어서 검사들의 월급까지도 좌지우지하려는 이런 패약지로 보여주었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검찰은 당연히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진짜로 웬만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대우를 좋게 받는 쪽으로 옮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은 현재 검찰 조직은 정치권에서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면서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국민들이 될 것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많이 나왔는데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